친하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아마 1년 후 오늘도 많은 것을 하고 있겠지만 즐기세요. 1년 동안 화이팅! 1년 동안 화이팅!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. 오늘보다 더 더 예쁜 주아있으면 나가세요. 오 예뻐 예뻐. 도쿄돔은 했으려나? 안 했어도 서운해 하지마. 했으면 넌 대박이네. 대박이네. 건강하고 잘해. 난 대박이네. 모모 대박이다. 모모 대박이 됐어요. 도쿄도 했어요. 모모. 너는 알아 도쿄도. 모모도 기억해. 그때 우리 협정국 쓸 때. 제가 열어줄게. 한 명씩 열어줄까? 열어줄게. 옆에 있나연 있어. 자기가 썼어. 나연언니 그때는 머릿결이 좋아져 있어라 정연아. 엄청 좋아졌는데. 지금 멤버들 안아줘. 뽀뽀해. 빨리 안아줘 뽀뽀해줘. 양쪽만 해. 원수 사랑해. 멤버 사랑해. 굿 사랑해. 나 되게 열심히 있었어.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나 혼자만 보고 싶어. 또 오글거리는다 싫어하잖아. 나 오글거리. 나 이런 거 오글거리겠어. 또 오글거리는다. 2019년에 지효의. 2022년 upfront. 2 8 9 9 10 8 8 14 20